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내 덥기만 했던 중부지방과는 달리 오늘도 남부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빗줄기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남부지방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위치는 남해안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전선이 조금 북상을 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선의 위치는 남부지방 쪽에 머물면서 내일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많게는 2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최고 80mm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에 많게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져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적은 양의 비로도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수답찍은 하겠고요. 당분간 장맛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